그 서울대 트리오라는 완전 옛날 알 것인데 젊은 연희들이라는 노래를 과연 오늘 연주해 볼게요 아시는 분은 함께 따라 불러주시기도 하면서 동상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그때 젊은 연희들 들려드릴게요 다음 부분은 저희 전통 민요 아리랑 준비해 보았거든요 아리랑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아리랑 바로 들려드릴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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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